내가 잡힌 거야? 으하! 너희들 돈 내버렸는데 위배로 빠르네? 우릴 야뽀 니가 실수한 거야! 달리기는 우리 특기거든! 어서 딸기맛 쿠키를 돌려줘! 나... 난... 괜찮으니까... 걱정마... 분석은 다 끝났으니까 좋을 대로 해! 의외로 별거 없더라? 뭐라고? 딸기맛 쿠키한테 왜 이래? 궁금했거든! 너희처럼 덜 떨어진 쿠키들이 어떻게 나 딸기 크레터맛 쿠키가 직접 공들여 수리하고 방을 낸 와플 로봇들을 부숬는지 말이야! 와플 로봇들을 바닐라 와플에 풀어놓은 게 너였어? 버려진 마을에 사는 쿠키들을 공격하다니...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재밌잖아! 냉동 캡슐에서 눈을 뜨니까 왕국은 텅텅 비었지, 왕은 사라지고 없지... 내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니? 그때 어둠 마녀 쿠키가 나타나서 나한테 와플 로봇을 연구하게 허락해줬다구... 나한테 마법 기계 공학에 재능이 있다나? 정말 멋있는 쿠키야... 난 어둠 마녀 쿠키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달라요! 딸기 크랭트맛 쿠키! 쿠키의 행복은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래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어둠 마녀 쿠키가 좋은 쿠키일 리 없어요! 절대 어둠 마녀 쿠키에게 왕국을 넘겨줄 순 없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너희들의 구성분 분석은 이미 끝났어... 칠리막 쿠키 무식함 99%에 매움 1% 야, 말 다했냐? 커스터드 3세막 쿠키 순진함 70%에 달달한 크림 25% 5%의 왕다움 크하하하하하! 이 몸을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용감한 쿠키 100%의 용감 네가 제일 평범하네? 날 약보지마! 난 엄청 용감하다고! 이론은 끝났어 이제 실전에 나서 볼까? 날 실망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네 네? 네? 수메해! 수메해! 수그레알 수메해! 부서져버려!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사부에라 수메해! 부서져버려!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아, 공디야! 도망쳐보셔야! 가고해라, 에서해! 무럭무럭 차야라! 도망쳐보셔야! 가고해라, 에서해! 최강의 배골이다! 내가 지단이... 이번판은 어떤 걸로 해? 그렇게 될 것 같냐고! 아무한테나 싸움을 거니까 혼이 나지! 다신 쿠키들이랑 싸우지 마! 진짜로 싸우는 게 어딨어! 왜 안 져주냐고! 한 판 더 해, 응? 한 판 더 하자니까! 아휴, 시시해! 진짜로 인자를 세포한 것 같냐고! 네, 그렇지! 아휴! 그리고 제가lied 보인다! 아휴, 시시해! 나의야라! 드디어 바닐라 성에 도착했어! 어둠마녀 쿠키가 안에 있을 거야! 가자! 모두들, 여기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제 모든 힘을 다해 어둠마녀 쿠키를 막겠어요! 부대도 숨길 Southeast 오븐 많이 모두